너무 더워 이 가락 메일 지금 가게가 너무 좋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선지입니다 지금 한 36,7도 정도 되는데 타프 먼저 쳐보도록 할게요 캠핑장 입장하는 장면을 촬영하느라 좀 움직였는데 너무 더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머리를 묶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머리에 자국이 남아가지고 웬만하면 좀 안 묶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안되겠어 너무 더워 제가 오늘 더울 것 같아서 얼음물을 챙겨왔었거든요 근데 얼음이 다 녹아있다 지금 진짜 더웠나봐 여기 뒤쪽 사이트들은 약간 숲에 둘러싸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북쪽에 지금 그늘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잠깐 쉬고 있어 또 땡볕 너무 더워 제가 8월달에 캠핑을 처음 해보거든요 가만히 서있어도 덥다 지금 이 카메라가 이 햇빛에 고장나지 않을까 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워요 와우 하지만 이 더위도 나는 즐기겠다 제가 좀 더워 여러분 카메라 온도가 너무 높다고 경고창이 떠가지고 지금 잠깐 앉아서 물 좀 마시고 있어요 아무래도 카메라를 차에 놓고 바깥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쿠팡 타프 폴데를 이용해서 타프 양 사이드로 설치해볼게요 여러분 진짜 놀란 게 햇빛 아래에 있던 이 팩이 진짜 뜨거워요 완전 달궈져가지고 엄청 뜨거워 지금 진짜 시원하다 여기 아래 있으니까 바람 왜 이래 여러분 이쪽 팩이 하나 지금 바람에 붙겼어요 큰일날 보였다 더 단단하게 봐봐야겠네 여러분 지금 뭔가 이상한데 했는데 여기 사이드 폴대 꽂는다 해놓고 안 꽂고 그냥 팩 박았어요 아 정신이 운미하다 아 아빠 이러고 있어 아 하나 더 나왔어 약간 옥타가 각을 잘 살려야 되잖아요 지금 각이고 뭐고 지금 중요한 건 스피드 아 안돼 이럴 시간이 없어 그래도 생각보다 각이 잘 맞춰가지고 처지지 않았나요 타프에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여기 매점에서 슬러시를 파시더라고요 제가 혼자 캠핑을 올 때는 약간 귀찮으실까봐 웬만하면 매점을 잘 안 가거든요 무인 매점 아니면 아 근데 나 그 슬러시가 너무 먹고 싶어 안되겠어 먹어야겠어 와 이거 진짜 세팅 힘들게 하고 앉아가지고 시원한 거 먹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약간 수저같이 생긴 빨대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19,900원짜리 텐트를 발견해가지고 타온 거거든요 집에서 펼쳐봤는데 폴대 상태가 좀 영 별로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싸가지고 뭐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펼치해 볼게요 크기는 정사각형으로 215, 215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펼치를 보면 이런 식으로 노랗게 변색돼있고 군데군데 많이 더러워요 음색 부분도 많이 헤져있거든요 오래돼서 그런가봐요 아 여기 풀벌려 소리 너무 좋다 펼 때 꽂는 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없네 이것도 아는거지? 여기도 아는건가? 이렇게? 이거라고? 이게 맞나? 이게 어려운 건? 이거를 은색 부분에 끼는 건가봐요 그래야 이 개투가 맞더라구요 제가 이걸 잘 설치한 건지 모르겠거든요 우선 팩을 박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늘 막 텐트여가지고 엄청 짠짠하진 않은 컷은요? 근데 이거 색감이랑 안의 공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맘에 들어요 약간 텐트가 휘었다 뭘 잘못 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쓸게요 그냥 수영장이라서 좀 작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청 커요 제가 엄청 큰 튜브를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 튜브가 있길래 그냥 이걸로 놓으려고요 이건 유아용인데 어떻게 껴가지고 어떡해 요런 귀체 propre 이 물을 지하수 아니면 계곡물로 채워가지고 가신다 하시더라고요. 나 자꾸 왜 뒤로 가니? 그래가지고 지하수로 채우면 거의 2박 3일 정도 걸린대요. 계곡물은 한 하루 정도 걸리고 평일에는 빼놓고 금요일쯤부터 물을 채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에는 아마 수영장을 안 하실 것 같긴 해요. 오늘 제가 일요일에 와가지고 오늘 물 빼는 날인데 제가 어떻게 이야기 돼버려가지고 잠자리 날아다니고 너무 좋아요. 이제 그만 두고 세팅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사이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머리는 안 감았었는데 너무 찝찝해가지고 그냥 머리까지 감았어요. 강이 발 말릴 때 쓰려고 샀던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렸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아직 덜 말랐거든요. 근데 그냥 그만 말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선풍기로 머리 말리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목이랑 벌레들에게 시달리지 않고 캠핑을 하고 싶어서 그냥 이 그늘막 안에서 저녁밥이랑 먹으려고요. 이쪽 면은 이게 안 열리는 것 같거든요. 그늘막도 없고 그냥 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잠잘 곳 세팅하고 이 반대쪽에 테이블이랑 세팅할게요. 와 이거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 어쩐지 안 들어가더라. 약간 씹혀라는 것 같아요. 텐트 생각보다 엄청 좋고 마음에 들어요. 이거 다이소에서 산 풀럭백이나 냄비랑 그릇 같은 거 감아왔어요. 제가 오늘 좌식 테이블 산 걸 안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이소 테이블에서 무려 삼계탕을 끓여야 되거든요. 근데 테이블이 너무 작아가지고 좀 불편할 것 같긴 한데 그냥 해볼게요.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아, 시원해. IGT 테이블 IGT 맞나? 연결해서 쓰는 테이블 있잖아요 IGT 테이블이야 며칠 뒤에 말복이라 삼계탕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계탕 하니까 생각나는 영상이 있거든요 작년 7월이었어 고인돌 캠핑장이라는 곳에 가서 삼계탕을 먹었었는데 목이 엄청 많이 물리고 소금 안가지고 물도 안가지고 왔었나? 그 영상이 웃겨가지고 간간히 봐요 근데 너무 좀 뭔가 그래 너무 쌩당인 것 같아 약간 좀 그래 짠 콩마늘 지금 이게 뜨거워질 수도 있으니까 IGT 테이블은 이렇게 해야겠다 이거 강의 쿨미트 오늘 강의한테 빌려왔어요 말을 하고 드려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 근데 이 텐트 굉장히 마음에 드셨어요 개방감이 장난 아니야 19,900원의 행복이다 사실 85% 셀 이렇게 적어져 있어가지고 포켓을 샀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원래도 한 3만원에서 4만원대로 팔고 있더라고요 2만원 정도 싸게 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감성 캠퍼다 보니까 여길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해야 정리를 잘했다고 승용이 날까? 지금 답이 이럴수록 이 다리가 펴져가지고 이 뚜껑이 안 닫혀요 오늘 약간 감성은 떨어지지만 편하네요 아 저 삼겹살 언제 되는 거야 삼겹살이래 삼겹살 언제 되는 거야 배고파 그냥 먹겠어 그냥 먹겠어 짜자자자 짜자자 와아 와아아아 슈우 슈우 뭘 그냥 이렇게 발라져버리니? 제가 오래 했나봐요 원래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이거 진짜 오래 끓인다 끓인 보람이 있어 아우 음 음 음 음 음 음 전복 내장 그냥 먹어도 되는 건가? 짜자자잔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한입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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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풍덩이 같은 게 하나가 제 딱 정면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겸상하는 기분이야 밥 친구 음 음 음 음 음 음 제 앞에서 안 가는데요? 약간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죽까지 해 먹으려고 누룽지를 가지고 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피곤해가지고 그냥 과자만 먹고 좀 일찍 자야 될 것 같아요 예 음 음 음 계란한 국내 계란한 쪽으로 좋았는데 이제 살짝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새 진짜 아침부터 28도 이래요. 빨리 가을 왔으면 좋겠다. 오늘 더울 것 같아서 메밀소바 가지고 갔거든요. 완전 완벽하게 살얼음 껴가지고 묵어있어요. 맛있겠다. 이거 육수를 좀 내놨더니 벌써 니 찍어내려. 면이 다 부숴져있어. 면이 다 부숴져있어. 이거 헹굴을 아까 개수대 갔다 왔는데 햇볕은 아예 진짜 너무 녹더라. 깜짝 놀랐어. 더워가지고 아이스박스 안에 있는 얼음팩들이 다 녹았어요. 얼음팩들이 저렇게 녹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싹 다 녹아있어. 와 너무 좋다. 여러분 저 오늘 출근해야 돼가지고 이거 과자랑 음료수 좀 먹고 퇴실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초코 맛인 줄 알았는데. 커피인가? 이제 퇴실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저거 팩. 너무 팩 제거할 생각하니까 약간 아찔하네. 팩 박을 때보다는 좀 낫겠죠? 움직였더니 더워요. 그래도 오늘 짐이 진짜 얼마 없어서 거의 다 추웠어요. 이 가림막은 여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포라야 되나봐요. 귀찮으니까 그냥 치울게요. 제가 이 텐트가 약간 못 믿어가지고 2초 텐트를 같이 가지고 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19,900원짜리 텐트고 아주 만족스러운 캠핑을 하였습니다. 지금 인중 땀이 문제가 아니라 온몸의 땀이다.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오 바람불어. 오 시원해. 거미가 여기 거미 죽혔어요. 오 바람보. 아 시원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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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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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줄이에요 너무 더워서 그늘로 가지고 왔어요 완벽했다 파룰 캠핑 지금 여기에도 땀이고요 얼굴 전체가 땀이야 좀 일찍 퇴실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 가지고 천천히 하다 보니까 퇴실 시간 딱 맞춰서 11시에요 여러분들도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고 수분 섭취 잘 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더워